자 운동 종류 3개 인데요 일단 레귤러 푸쉬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 그립 친업 하구요 그 다음에 와이드 그립 풀업으로 일단 세종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세종류 하고 나중에 이제 좀 근지 그립이나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얼트넥 그립으로 풀업도 하구요 어 으 으 으 3, 2, 1, GO! 3, 2, 1, GO! 너는 고수야. 형은 이겼다. 먹고 싶어? 나 아이스크림 먹었지? 상상바모. 상상바모 먹었다고? 상상바모 먹었다고? 안심이 안심이 안심. 1시간 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sti는 오빠랑 나눠먹어야 돼 먹으나 나눠먹어 알겠지? 앉아서 나눠먹어 유튜브 유튜브 할 줄 알아? 볼 수는 있어? 지금 유튜브 홀스킹 말왕 말왕 뒤에서 말왕 쳐봐 이이이이이 하는 말 있지? 우리의 왕 말왕 치면 형 나와 에이가 비웃는다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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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듭이 다 대볼게요 그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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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핳핳핳핳핳